자 오크 캠페인 이어서 가요죠 칼림도 침공 8장이네요 이어서 가죠 악마의 종 3위로 불모의 땅 경계 근처에서 저번 시간에 제이나와 켈은 쓰라리 만났죠 예언자를 통해서 그롬이 악마의 군단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던가 그런 뉘앙스의 말을 들었어요 인간들도 당연히 악마의 공격을 받고 있구요 전쟁룰의 부족의 기지는 저 3마루 너머에 있을걸세 슬슬 전투 준비를 해야겠네 알고 있어 켈른 난 그저 내가 동족을 상대로 싸울 날이 올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수랄 이것만 기억하세요 물 좀 떠오겠습니다 이 영혼보석을 사용하면 당신의 친구 헬스크림을 다치게 하지 않고 영혼만 사로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영혼보석을 곧바로 우리 기지로 가져와야 해요 그래야만 악마의 지배로부터 그를 구할 수 있을테니까요 제이더가 신경을 잘 써주네요 연말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저도 마찬가지에요 기지로 돌아가 당신을 최대한 돕겠어요 행운을 빌어요 여러분 정령들이 자네의 주위에서 요동치고 있네 그들이 자네의 고뇌를 슬픔을 느끼고 있네 빨리 미치먹이자 약 먹어야겠다 엘스크림은 나에겐 친형제와 갔소 하지만 그의 부족은 악마의 세력에 무릎불었소 내가 그를 구하지 못하면 나의 동족은 영원히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 할거요 내가 구해주지 않으면 저주받은 삶을 살아야 되니 구해줘야 된다 잠깐 타임 타임! 약 먹고 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왜 이렇게 방금 기고 먹는거야 다 까먹고 있다가 겁났어 아우 짜 먹는거지 극혐이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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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 으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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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에 이제 약 3번 분량 남았는데 저거 먹으면 완전히 멎을 것 같다 미치기침 완벽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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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왜 이거 1 나와있냐 아아 어 쐌 수 있네 이제 이걸 막아놨었나 보구나 정령들이 동요하는 전에 못쓰게 소비 가면 구불대지 마라 으음 으아 이거 얘가 지능캐라서 만화재생속도가 50% 넣는거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아이템 자리가 없으니까 원님이 쓰는 걸로 얘를 줘버릴까 그냥? 너 그냥 딜이나 넣어라 열심히 때리는 걸로 하자 너는 영웅을 가두고 영웅보석장자가 사망하면 적 영웅도 돌아오게 됩니다 적 영웅을 가두고 있는 영웅보석장작자의 위치가 전장에 안개를 뚫고 저기 드러내면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되게 복잡하게 적어놨어 대충 적어놓으면 되지 하여간 말이야 야 크런트 좀 써야겠다 저번엔 너무 욕심내서 업그라고 그러더라고 진행이 느려졌었는데 이번에는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우리 편인가봐 이제 제이나랑 동료가 됐네요 제이나가 되게 착하네 더러운 오크 우리 오크 친구가 형제같은 애가 뭐하는덴데 아 여기로 끌고 오는 건가 보다? 적으로 됐는데 의심하지도 않고 행운을 빈다 그러면 도와주잖아 가자 얘들아 너희도 가서 싸워 나무를 조금 덜 캐고 업그를 빨리 올린 다음에 크런트 위주로 좀 사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터를 추가해서 끌어내린 다음에 잡는 걸로 설마 또 날아다니는 거 나오겠어? 그렇게 날아다니는 거 계속 나왔는데 날아다니는 거 싫어 여기 뭐 있다 강철방하고 완료 이거 등록해놨자 6번에 열심히 올리자 방어력이야 방어력 올리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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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아 겁나 놀랐네 저기다 방금 의미가 없나? 치유물량 필요 없고 일로 가자 일로 일로 저기 저기서 뭐 어떻게 그냥 잡아서 데려오면 된대요? 아 야 이럴 아 씨 진짜 너무하네 저거 언제 다드니 얘들아 빨리빨리 몰리라오 이 건물만 없는 거죠 지금 바로 부치사하게 말이야 쉬어 쉬어 저긴 좀 나중에 가고 일로 가자 이거 되게 좋다 이거 뭔가 좀 전투에 당장 도움되진 않는데 뭔가 게이득 보는 부분이야 어집 지금 만화 쓸 것도 없는데 잘됐구만? 빨리 업그레서 아이 요새야 요새야 당분간은 소비템으로 회복하는 걸로 어차피 자리 내야 되니까 맵이 좀 엉성한 거 같지? 나무가 나무를 많이 준건가 여유롭게 쓰라고? 여기다가 박아놔 오 뭐야 저거 잡아 작업 완료 잡아오 싹잡어 싹잡어 쳐들어오는 거 없죠? 이것도 나무가 진짜 많이 필요하네 네 네 여기 훈련 좀 시켜줘 인구가 충분해서 좋다 일단 이거 먼저 잘 잡았다 야 기미남의 두건 민첩 쏨과 지능이 증가한다 넣어넣고 놔야 딱 넣어넣고 놔야 버려 찰 버려 버려 저거 좋지만 이제 아이템으로 대체한다 판매할 데가 없나? 아까운데? 명예를 위하여 이제 아이 얘네 아이템은 필요 없겠다 나 제이나를 그냥 나한테 주지 컨트롤을 저기도 같이 박을 테니까 아이템 아까워 제이나랑 같이 소환하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아 뭐야 이렇게 세? 아 뭐야 도와주는 놈인 줄 알았는데 걔 트롤러였잖아 미개한 녀석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나무가 더 필요합니다 인간의 충실한 개같은 것도 우리는 이지 불타는 건단만을 따른다 야 세다 그런트가 진짜 센 거 같애 체력 올라간 양은 상대적으로 얘가 체력이 많으니까 좀 적은데 그냥 순수하게 전투력이 쎄 아 미친놈들 아 미친놈들 아 미친놈들 모여라 얘들아 빨리 와라 얘들아 얘들아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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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 진짜 뭐하니 뭐하니 아 정말 이거 안되면 아 됐어 박았으면 됐어 박았으면 됐어 도와주러 왔어 와 진짜 세다 얘네 데미지 순식간에 녹아버리네 1대1은 상대도 안되는데? 와 엄청 세네 이거 하나라 업그를 열심히 해서 빛에 비벼 보겠습니다 나무를 더 캐게 해야겠어 건물 깰 생각은 하지 말고 이거 하고 좀 내놔봐 아 이거 조합을 좀 갖춰야 될 것 같은데? 엄청 세다 그래도 한번 써봐서 약간 알죠? 그 헌터는 어우야 약탈자 약탈자는 좀 별로 그렇게 세진 것 같진 않고 약탈자는 원래 셌던 것 같아 솔직히 사실 올라간 건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는 좀 많이 오른 것 같긴 한데 아 뭐야 야 뭐야 이런 곳 있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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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이거 업그레 방어 파고 갈까? 저거 내가 먹어야겠다 저거 내가 먹어야겠다 이거 줘봐봐봐 덩어리들이 필요해 쟤는 엄청 아프다 저기 카오스 데미지인가 그런가 보구만 불격준비 완료 뭘요? 뭐요? 뭐요? 타워는 또 안 세졌을 것 아니야 이 쪽길로 왔나 적들이? 저거 호로록 하는거 니가 다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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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호로록 예스 와 겁나 세다 이게 풀템의 힘인가 일단 여기 이 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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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세긴 엄청 세긴 하다 쟤네가 아 잘못 건드렸다가 피통싸겠어 하늘이 불타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폭풍이 아니야 천조들이시오 모두 단단히 준비해라 아 썸네일로 써야돼 뭐야 저 진짜 세 보인다 저 날개 달리래 뭐 쟤는 원래 셌고 힘을 내라 나의 전사들이요 너무 늦기 전에 헬스크린에게 가야한다 아 쟤네도 오는거야? 아 웃기지마 내 절이야 아 웃기지마 야 잠깐만 그렇게 온다고? 마법 안 통해 뭐야 그만 와 아 야 뭐야 오반데요? 얘들아 얘들아 막아라 와 겁나 세다 지원병력 같은 소리야 너희 알아서 맞겠지? 이거 타워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일로 가봐 와 이거 잡으려면 너를 찍어줘야겠구나 마흡이 안 통하니까 버프로 써야겠다 쟤네 와 저렇게 나오네 겁나 세다 지원병력 같은 소리 하지마 나나 좀 보내줘 이새끼야 와 겁나 세 야 그만 내려보네 뭐야 죽어 이거 이거 죽어도 부활하지? 알아서 막어 몰라 나는 아 엔간이 해야 하자 뇌절이야 진짜 할 수 있고 말고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일하자 여기도 여기도 훅 하던 것 같던데 응 완전 직전까지 맞았어 방어 타워가 안 통해 미친놈이 네 좋아요 좋아 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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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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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힐좀 줘봐 야야야야 이것들 미쳤나 야 덤벼 너희는 마법 통하는 놈들이잖아 이씨 그렇지 쿵스 마법 통하는 놈들이 개겨 쏙 어디 또 들어왔어? 개빡세다 어디 어디 아 저거 알아서 막네 되게 세네 제이나도 약간 계속 도와달라고 해서 극혐이었는데 인식이 살짝 바뀌었어 어? 내가 더 극혐이야 내가 내가 못 맞고 있어 어떡해 정신 정신 차리고 여기 여기 캐 여기다가 지어놔 뭔가 뭔가 들리고 있어 들려서 안되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 고풍이 다가온다 하나 더 일단 그런 들을 좀 쓰고 우리 마을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아우 겁나 세다 근데 이정도면 어떻게 돼 야야 이거이거이거이거 막아 막아 조금 막았어 조금 막아 소름을 또 막았어 막아 막아 여기는 힘으로 막아 힘으로 막고 나무 빨리 캐 빨리 캐 얘들아 나무가 답이다 어 겁나 세다 이거 내가 쳐들어가라는 의도로 맞는거 같아서 이 저런 템포로 들어오면은 내가 어 맞기는 해야될거 아냐 그래도 너무한데 이거 뭐야 너 어디가냐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 뭐 와 두개 가능하냐 내가 간다 아우씨 바쁘네 이거 무슨 일이죠 엄나 바쁘네 준비 완료 작업 완료 좋아요 좋아 아 너무 멀어요 얘네 기지 어 근데 잘 고친다 의외로 반전에 반전이야 잡고 빨리와 이거 해놓자 도움 될거 같다 저거 빨리와 빨리와 얘들아 빨리와 뭔가 소리 들리잖아 빨리와 느낌이 안 좋다 빨리와라 여기서 여기서 캐 너만 여기서 쌍놈의거 진짜 딱대 거긴 막았지 거긴 막아 거긴 막아 거기서 뭔가 싸우고 있나보다 아이 미친게임 어휴 어휴 잘한다 너 벌써 소화 됐냐 벌써? 빠르구만 일단 한번 잘 막았고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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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나가 필요해 마나가 고치고 고치고 지금이다 내 생각에 지금 가야돼 게임 이기려면은 지금 가야되는데 왜 짬이 안나지 이렇게 날아다니깐 날아다니깐거 어떻게 잡아보자고 내가 빨리와 얘들아 겸치 어디서 주워 먹었어 뭐야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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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들아 이거 말고 이거 이거 아 날라다니는거 잡기 너무 불편하다 아 소리가 들린다 우리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어디서 나오는거야 왜 저기서 나와 미친놈이 죽여 뭐야 와 레벨 10 됐어 얘 야 그걸 부숴? 안되겠다 여기도 준비를 해야겠다 일단은 저거 뚫으러 가고 그 사이에 지워놓자 아 미친놈아 알아서 막아 그 정도면 아 바빠 죽겠네 진짜 나중에 저희들도 해줘야겠다 아 할 수 있고 말 내 생각엔 일곱 개면은 딱 된다 작업 완료 헉? 못 막겠는데 얘네? 거의? 이 템포로 계속 오면? 와 막아줘야되네 건물도 하나 깨졌어 와 위험하다 아무튼 꿀밖에 없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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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빨리 빨리 잡아 잡아 빨리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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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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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가 레벨 10이 되면은 그냥 1이라고 떠버리네 빨리 나무 캐라 얘들아 빨리 캐 캐는게 남는거야 캐 열심히 캐 죽어라 캐 저거 알아서 맞겠지? 우리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우리 마을 아 그 정도는 알아서 맞겠지? 믿고 이겠네 이제 안전하다 이제 안전하다 가자 낼려댕기는거 다 없애버리러 가자 아아 대체 뭘 줄까 이렇게 후반인데 무슨 아이템이 있나 너무 궁금하다 이 게임에 해도 해도 신기해 달려볼까 와 겁나 쎄 그냥 밀어버리네 얘네만으로 뭐야 진짜 뭐야 딱 돼 300 300 300 아 벌목기가 나오는구나 벌목김 필수지 벌목해 벌목할 시간이야 아 여기도 있네 어 19,000 2만 여기까지 먹어야 되나? 안 먹어도 되겠지? 공맹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생공격을 받고 있어요 당장 지원병력을 보내주세요 아 그 정도 알아서 막아라 추가 오면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내가 저거 깨는게 먼저 오겠다 정도면 너무 엄살이 심한데요? 야가.. 야지비들? 에이 이건 막아야지 야 뭔짓이야 또 알아도 고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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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 어휴 잘 싸웠다 야 어휴 어휴 좋아 좋아 고쳐 오우야 겁나 센 것 봐 거구로 핑퐁해줘 고쳐서 고쳐서 핑퐁해줘 아 가자 저거나 잡으러 가자 벌먹기 왔으니까 얘네도 막아줘야겠네 이 정도면 알아서 막겠지? 믿겠네 얘네 어딨어 벌먹기가 다 열심히 캐주시구요 얘들아 다 싸워야지 뭐하니 그렇지 제이나는 뭐해? 제이나는 안싸우기로 한거야? 파업한거야? 안전한거 같다 여기 계세요 여기 계세요 야 야 뭐해 아이 아 마 진짜 보호의 두루마리 아 이딴거 말구요 아 왜 이렇게 되냐 아 그니까 지효 지효 그렇지 강하다 강하다 뭐여 얘네네 꽂혀라 낮은 유지비? 아 지금 뚫어야겠다 그냥 아예 저희는 이거 지효 기꺼이 합주 기꺼이 합주 아 애매한데 위치가 작업완료 거기에 모집고 말구요 작업완료 네 열심히 캐시고 여기도 캐시 여기도 캐시 여기 만드시고 하나 둘 셋 됐지? 알아서 알아서 어이 공격도 나가네 얘네들 야 같이 가자 아 진작에 그랬어야지 나 혼자 하는 느낌이었잖아 짐덩이 하나 들고 아이고 그 정도는 괜찮아서 막을거야 우리 마을은 안돼 아이씨 앙놈의 거 진짜 야 이거 깨 이것만 깨 그냥 싸워 계속 어 회복 그렇지 와 집을 대체 얼마나 크게 지어놨길래 이 식용이 되는거 게임이 와 그냥 씹고 때리는 것 봐 개항아치야 개항아치야 개항아치 싸워 싸워 소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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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안되겠는데 겁나 센데 얘네들 어 그 알 있는거지 돌아가자 얘들아 야 돌아가자 얘들아 내가 올 곳이 아니었나 보다 역시 80을 찍어야되나봐 업글하고 이것도 업글하고 지지나 지키자 따르지 말고 얘는 일단은 완벽하게 지켜진 것 같고 솔직히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알아서 지켜야지 여섯 개의 병력도 있는데 여기도 뭐 얘가 알아서 지킬 때고 나무가 없다 나무가 없다 빨리 벌벗기 힘내! 막 다 녹아내리고 있어 어떡해 이거 필요할까? 얘네가 나무 좀만 더 모아서 한 번에 깨야겠다 어 잘 막네 이건 이제 건들지 않아도 되겠다 얘네는 야 둘만 내려왔어 나무 캔 나무가 급한 사람이야 자 이제 깨자 돈도 썩어 나게 있고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서 내려오는 것 봐 와 너무하네 진짜 딱 돼 딱 돼 여기도 길이 있는데 여기랑 여기가 연결된 길인가? 일로와봐 날아다니는 거는 뭐 데뷔 안해도 되겠지? 되게 세네 이거 하나 나오고 딱 그럼 80이네? 좋아좋아 좋아좋아 의사가 없는 게 굉장히 거슬리니까 얘를 빼고 의사를 받자 와 온천지가 다적이네 어째 왜 이렇게 심플한가 했어? 어떻게든 빅엿을 매길라는 이 게임의 의도가 있었구만 뭐 알았어 막을 테니까 됐고 흐흐흐흐 한번만 딱 맞고 들어가면 너무 좋을텐데 일꾸를 하나 죽을까? 그래서 나를 구워 살피시길 동맹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힘을 내게 젊으니 이거 이렇게 2번 좋아 1번 2번 좋아 가자 가자 끝내자 뭐야 이건 또 어 큰일 날 것 같은데 여기도 해줘야 되나? 이건 알아서 막을 수 있지? 믿는다 좋아좋아 깐트롤 좋았어 마나는 아껴두고 이것만 써야겠다 와 여기 이렇게 온다고? 아주 그냥 요저를 내려오는데 그냥? 터지는 거 맞냐? 왜 반응이 없지? 와 갈수록 심해지네 우리 절로 가보자 아 아 아 아 하나도 안 죽었어 하나도 안 죽었어 하나도 안 깨졌고 어 좋아 근데 얘는 무슨 깨진 거 뭐 짓고 이런 것도 없나봐 그냥 오면은 그냥 때리세요 하고 그냥 쳐 맞아 저게 왠지 가면 혼날 것 같은데 심하게 혼날 것 같은데 일로와봐 뭔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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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런걸 원했다고 마법시전 못하게 한다 필요없고 저딴거 말고 저딴거 말고 여기를 밀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뭔가 지금 있구만 놈을 원하는 민중들이 concerning 놈을 원하는 민중들이 있구만 이게 뭐야 얘들 이거 좀 번드려 봐 뭐냐 이거 아아아아 이거 짜식들 이거 밀름? 그렇지 혼내줘 혼내줘 근육의 차이를 보여줘 좋아좋아 쭉쭉 가자 다 구하면서 가자 이리 이번에 추가하자 좋아좋아 높은 유지비 좋아 저게 알아서 막을 때가 됐고 모여서가 모여서가 다 보여 샘이 있지만 샘 따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바로 간다 토템을 믿는다 토템을 믿어 토템을 믿어 빨리 모여 얘들아 가자 많이 채웠다 많이 채웠다 잠깐 사이에 많이 채웠다 와 겁나 많다 이게 오크 싸움이구나 진정한 전사의 싸움 와아 멈춰라 얘들아 이 저리나 해라 이 저리나 해라 와아 얘 왜 이렇게 센거 같지? 또 왔어? 혼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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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내려 그렇지 좋아 어그로 핑퐁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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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얘네를 좀 뽑아야겠다 좋고 좋고 아 좋고 좋고 야 해방해줘 해방해줘 보여줘 데미지 100이다 얘 100 겁나 세다 가자 가자 야 세 명인데 토템 한 번을 못쓰니 이기한 새끼들아? 아아 뭐냐 제일 마나 높은 놈이 누구죠? 싹 다 모여 싹 다 모여 싹 다 모여 얘들아 싹 다 모여 아아 내려와 내려와 이런거는 영웅한테 맡겨 그렇지 아이고 달달하다 아주 그냥 1번 1번 1번부대 추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느 세월에 적을 다 때려부셨다냐 이제 밑으로 내려서 이걸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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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다 해먹겠어 우리 마을 아 에반데 금막힌 타이밍에 지나가서 우연히 잘 지켰다 가자 가자 가자! 올라가자 큰일난거 같은데? 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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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티가 안나게 생긴거 같지? 착각인가? 이거 다 때려부셔 이거 다 때려부셔 야 다 때려부셔 그렇지 그렇지 여기도 세우고 겁나 잘 깬다 열심히 싸운다 끝나면 여기도 지켜주자고 돈이 썩어나네 썩어나 아 이거 아니지 아 역겹네 야 이거 아니지 얘들아 귀환해야겠다 안되겠다 귀환해 귀환해 어 큰일났다 큰일났어 나무케 나무케 얘들아 저걸 저렇게 밀어버린다고? 저걸 저렇게 밀어버린다고? 나온거 없냐? 가도 좀 막아봐 무식하게 싸우지 말고 오오오 저거 말아서 말거 같고 좋아요좋아 도움이 필요한가요? 우리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어메해 도움이 필요한가요? 진짜 이씨 어허허 진짜 써 써 써! 다시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저것만 부수면 되는데 이 날률직이네 진짜 이거 말아서 막을 것 같은데 더 지자 더 지어 더 지어! 멈출 수 없어 왜 하필 글로 가는 옆에 길도 많은데 작업 완료 작업 완료 작업 완료 기꺼이 합조 여기서 여기서 잠깐 대기해 이거 100까지 그냥 해야겠는데? 뭘 도와주자 작업 완료 작업 완료 작업 완료 좋아요 작업 완료 작업 완료 기꺼이 합조 옳지 가자 가자 영웅들은 어디 갔냐? 우리, 우리 덩어리 죽었어? 두 번 죽었어 연속으로? 어째 안 보인다 했더니 가자 가자 어느정도 부셔놔서 그런지 뭔가 다 부서진 것 같기도 하고 이걸로 빨리빨리 부셔야겠다 얘가 너무 좋다 부시는건 아, 이게 게임이다 아오! 혐의네 진짜 다 지어 그냥 막 그냥 꽃밭을 만들어 아, 귀찮아 다른데로 가야돼? 아아아아 역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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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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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걔는 안돼 걔는 비싼 애야 몸값이 장난 없다고 보통 그냥 다 부추자 어, 어떻게 거기서 튀어나오냐? 말이 되냐? 할 수 있고 말고요 동맹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하자 일 즉시 하지 모여서 힐 한번 받고 이 덩어리는 너는 합류할 생각이 없니?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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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쟤 쟤 쟤 쟤 쟤 crocodile 아무것도 안лыβ의 뭐야 자동 저장? 이거 일로 가는게 맞나보구먼 1350 750 야 청소시간이다. 딱 가자. 다 모여 번져가 쎄 보이는데 자식들 늑대들이 아주 강하다고 아 힐도 받고 별로 안센데? 여기 마법 통하네? 허풍선이었구만 오 노는 노는 애들 수리 시켜 아 절로 가면 끝인가 보구만 또 줄 거 있나? 나 또 먹여줄 거 있나? 아이템 아이템 줘 그렇지 아이템은 빼놓을 수 없지 언제 다 모였냐 얘네들 아 진짜 너무 느리다 슬하다 이건 좀 아니라고 본다 용기의 메달 어 힘과 능지가 올라가 좋아좋아 저거 해방 좀 지켜줄래? 어떻게 해방하냐 이거 나 그 버프주는 법사를 좀 데려가고 싶은데 뭐 없네요 아 뭐 언제까지 공격을 받을거야 야 고쳐 가자 가자 어택당이야 느리게 만들어 얘들아 들어가서 싸워야지 뭐하니 흑혐이구나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이 꽂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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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야 우리 대장이가 못들어왔다 아 나와봐 대장님 들어가야돼 나와 나와 멍청이들아 할아버지 들어가야돼 아우쌍 이상한데 막았어 정비정비 떡볶이 plotted 하하 저희는 여기서 들어가서 뭐하는거야 아야 뭐해 쟤가서 일해드라 기꺼이 합주 뼈어머니가ikum chưa 뭐 있어 또 뭐야 둘 밖에 없어?? 야 뭐야 스랄, 넌 언제나 악마들이 우리 종족을 타라시켰다 믿었지만 그건 반쪽짜리 진실이야 우린 트레노에서 우리의 의지로 악마에게 굴복했지 다른 종장들과 나는 만노로스의 피를 맞췄다, 스랄 이 저주는 우리가 받아들인 거란 말이다 그대는 이 저주를 우리 동족에게 불러온 거여? 자질해서! 으아아아아아아아 딱대 어딨냐? 그거를 후회 가면 되는 거 아님? 어딨어요? 여깄네요? 어? 몬스터불, 마스터불이었네 아이템 하나도 없음 하지않으라 게임 끝났다 너는 있었으면 합류를 했어야지 너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니? 다 쓸면서 와 야! 쓸면서 와 그냥 기지 다 푸시면서 와 꿀릴 수 없지? 다 때려 부숴! 걷나봐라 회복! 회복! 회복이 안 돼요 회복해 회복해 얘들아 뭐하냐 회복하라고 회복 그렇지 위집이 낮아졌어 뭐하냐? 조퇴할라 그래? 조퇴할라 그래? 어디가? 와 갑자기 부대가 확 줄었어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확 줄었어 뭐야? 필요없어 내가 씻고 오자 얘들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무 안했다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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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씨 야 빨리와 느리니 이걸 막어 캐런 대신 죽어 몰라 캐런 믿겠네 딜을 맡기겠네 영화같은 영화같이 희생하시게 잘 가지게 캐런 어디 마지막인데 멋있게 가야지 전쟁터에서 죽도록 전쟁터에서 죽도록 안 사나도 됐는데 안 사나도 됐는데 됐다 됐다 젤리 지금 몇 개쯤 먹는거야 젤리가 주식이 됐어 이렇게 놀아올 수 있어? 이렇게 놀아올 수 있어? 이렇게 놀아올 수 있어? 뭐야? 몬스터블로 데려와서 금연 캠페인 시켰습니다 비흡연자 됐구요 아 이게 3일전에 나온 게임이라니 이게 3일전에 나온 게임이라니 20시. 1몸이 1행전 2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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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몸이 1몸이 2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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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해머딘이었네? 저 예수님은 널 구원하려고 했지. 네 영혼 속에 무엇을 불타는지도 모르고. 하지만 넌 알고 있을 거다. 우린 절 같다는 걸. 와 상남자의 싸움. 사나이의 종족. 야 불 따위는 정면에서 받아낸다. 선채로. 아니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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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랄 스랄 별로 한 거 없네 악마의 불꽃이 꺼졌고 어 눈이 색깔이 변했습니다 죽은건가요? 야 세나리우스랑 만노로서 둘 다 죽였어 혼자서 사실 뭐 한거 없잖아 쓰라그 망치 던지고 날아갔잖아 어 52분이나 했습니다 어? 끝난거였어? 여기서 한번 끊고 나이트 엘프 캠페인 나이트 엘프라는 종족은 몇번 안나왔죠 캠페인에서 엘프를 하네요 판타지하면 역시 뭐 언데드 오크 엘프라고 할 수 있죠 녹화 한번 끊고 엘프 캠페인 가겠습니다